호남의 소금강인 영암 월출산이 만추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국화꽃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곱게 물들어가는 월출산.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재겨질 만난 국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꽃으로 치장한 앙증맞은 만화 캐릭터와 귀여운 동물 저형물.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조형물도 많고요. 날씨도 너무 오늘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영암 국화축제는 14만 점의 국화 조형물과 국화 분재를 비롯해 국화로 만든 차와 술이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화향으로 가득 찬 이곳 왕인 박사 유적지에서는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도 열립니다. 직접 흙을 빚어 집을 짓고 구들장에 불을 지펴보는 등의 다채로운 체험거리가 마련됩니다. 또 각종 한옥 관련 학술 대회와 한옥 기능 경기 대회, 전통과 현대식 한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인접해 있는 독이박물관, 하미술관, 왕인 유적지와 함께 광학들에게 즐길 거리, 볼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화가 뿜어낸 오색 빛깔, 한옥의 멋과 기품이 어우러지면서 월출산의 가을 물색이 날로 짙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